오늘은 포항 영일만 영일떼속장에서 왔어요 간단하게 햄버거 먹으려고 왔어요 먹고 햄버거 좀 덜 하려고 2층도 있어요 맥도날드 매장에서 보이는 영일떼속장 풍결롭죠 고르세요 서울거 세트 라지 됐어 패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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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지에 필요 없잖아 어차피 아니 그건 뭐야 아메리카노 빅맥 상하이버거 슈슈버거 그래서 총 33,000원 이거 슈슈버거야? 네 오 맛있겠는데 호우는? 빅맥? 호우야 맞췄어 호우 많이 컸네 이러면서 먹고 있는지 야 빅맥 먹었구나 맞아 되게 좀 허접한데 네 되게 스파이식 먹어보세요 라면 하제 지나면 야 , 아멘 인범라 너무 강태 짭짤이기만해 여기 어디갔니 거치대야 안두가 짠아나올 때 바꿔서 내 주머니도 넣었었어 야채가 하나도 없네 야채 넣고 짜고 야채 넣고 짜고 야채가âr 연이 이렇게 짠 야채가 얼으려 많이 먹을래? 많이 먹을래? 음, 그거 맛있어 잘 먹네 그거 맛있어? 음, 맛있어 음 난 추세볼과 이렇게 음, 새우야 음 아유, 잘 먹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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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진짜 짜 짜고, 맛없어 아유 야 피클 있어? 응 피클이 완전 피자 있는 칼납플처럼 똑같잖아 원성이 그거랑 진짜 짜지는 않은게 너무 짜증나 짜증나 이거 고기맛이 나는 제대로 맛있어 뭐? 야, 아마 더블 부글 음, 더블 부글하다 맛있다 오, 새우 잘 먹는다 음 이거 냉량 최고야 이거 먹어봤네, 아빠가 먹어볼게 아메리칸 스타일 먹어봐, 너무 짜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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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였지? 네, 나도 굳이 내 눈주고 사먹을거잖아 이게 단품이 7,000일만이야? 10,400원 나 뭐여 먹어봐 미묘하게 맛있네 응, 먹어? 우리 아빠 먹어 먹어봐, 밥인데 근데, 이거 맛있지 않아도 맛있네 얘네도 맛이라 얘는 단맛 좋아하지 얘는 짠맛 지혜가 좋아하는 맛이야, 이거 왜 정산이 아니라 정산이 아니라 정산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그녀의 다른 나라에서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분명이랑 방식이 그런지 불법이 아닌데 아메리칸 아 아메리칸 이거 뭐였어? 앤네가 뭐야 파이파이파이 파이파이 맛있어?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모르겠어 막잎 맛있어? 맛있어? 응 맛있어 맛있어? 근데 3만원 똑같잖아 근데 누가 주라고 누가 주면 먹지 응 나 배고픈데 이것밖에 없으면 불이도 퍽퍽하고 야채도 없고